매톡부터 해 매톡부터 해 정말 못살아 콜롬비아르 안되고 제발 여기서 사고나지면 좋겠다 콜롬비아르 얘 조금 두면 되긴 하는데 얘는 이거 해가지고 야 니가 가라 너무 길다 나 진짜 응? 야 4차 까져 조상 6개 있어야 한대? 조상 깨지마 조상 깨지마 가격 좀 싸게 해주지 더럽게 비싸네 성녀 두놈 보네? 아씨 레벨별 맞나벼? 5렙 맞네 레벨별 맞나벼 응? 레벨이 높아서 돈 많이 받네 에이씨 에이씨 천오프분기 기도를 응? 아 돈 많이 든다 아 이 집사노 진짜 맘에 안들어 응? 아 돈 오지게 드네 에이씨 자 일단 디스마스 강화하고 여기도 클라벨 뜯어 아 이거 둘 다 안되었구나 소득한 소득한 음 5분 에이씨 레벨하고 아머디 톤 좀 주고 강화 좀 하고 트라이 음 나머지는 됐나? 아이고 혈압이야 아이고 혈압이야 아이고 두통 진짜 고향을 애들이 하나도 없네 데려갈 애들이 하나도 없네 이거 할까? 해놓자 누구 알아요 이러면 어? 조금 괜찮은 애가 하나 더 건질지 뭐 지금 버릴 애도 없긴 한데 어? 중간자리 하나 가봐? 메트랑은 안가고 탱커 한 명 더 있으면 좋겠는데 탱커 한 명 더 있으면 좋겠는데 한 명 더 도톡한 데려가? 아 얘 좀 그런데 음? 얘 좀 그런데 까놓고 정말 좀 그런데 아이유 사류 강토완이 연재 가 갑시다 7, 8 중간이니까 12개 가져갑시다 이거에다가 2개 10개 이 크리엔드가 내 전망의 정보를 지켜보려고 했고 공격적으로 지켜보려고 했었고 내가 세상에 세상을 지켜보려고 했을때 이미 정말 가져왔지 않냐 이제 얘가 잘했네 뭐시오 호잇 에헤이 얘부터 엑티드 자 빼먹 자 다시 한번 백 투 더 핏 자 여기로 가고 됐다 뭐했냐 에헤이 저 집은 어때 뚜루룽 아니 에이 정찰인 줄 알고 되게 설레였네 삼지라고 이거 보였니 새로운 종류의 금속이 금이 되있어 따랑 아멘 사멘 자 지노부터 피곤, 피잌. 피곤, 피잌. 앞에서 그냥 피다. 하면 돼. 괜찮아. 아직은 만만해요. 아직은 갈망이네요. 레벨이 깡클한 게 이런 거지요. 자, 얘 군대 하나 감아주고 1세. 좋아 좋아. 요즘 점점 기대를 하고 있어. 더욱더. 이거 건들지 맙시다. 오케이. 추석은 나쁘지 않죠? 뭐 아무것도 없네?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고. 아, 장애물. 아, 장애물. 다행히 사약은 있는데. 아, 장애물 더 나오면 안 되는데 이제. 답 다 써가지고. 타란. 아, 정말. 이거 하나 쓰고. 딱쇼. 안 죽었어? 어? 제압하기 괜찮은데? 일단 스킬을 다 써봐야 하는 것 같아. 겉보고 하니까. 어? 아닌 게 제법 있네. 어? 진짜 레벨이 깡큐라는 게임? 어? 어? 레벨이 이렇게 높은데도 잡기 힘든게 오히려 이상한거지 지금. 자, 봅시다. 한정입니다. 에라이. 어, 펫불. 좋아 좋아. 챙기고. 오, 탑도 나왔어. 탑도 나왔어요. 아싸. 아싸. 에게? 간다고? 생각보다 돈을 많이 준다. 오, 수룸이 어딨니? 오, 수룸이 어딨니? 어디니? 오케이, 펫불. 오케이, 펫불. 헤이, 함정. 괜찮아. 그정도 뭐? 어? 에헴 화이트 어 예 피 좀 많이 채워줘야겠다 해독지 약간 하나 먹었죠? 이게 위험한데? 잠시만 위험한데? 자 예 치료하고 시작 그리고 피 채웁시다 피 열심히 채워야 돼요? 아 왜 이렇게 출혈이 아직까지 안다 야 보스 잡아야 돼 보스 잡아야 돼 죽지마 얘 피 채워 아 이 망을놈의 거미들이 진짜 어 잘못하면 죽겠다 이거 따란 온갱 우유 그 딴 거 필요 없이 일단 얘 보드칸부터 잘 보드칸부터 어흑 오우 살아났다 어? 살아낸 됐어요? 제발 여기 뭐 스템이 있어라 어 지도? 야 보스 어디지? 그냥 일자로 쭉 갑시다 생각보다 우리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일자로 쭉 가야되요 괜찮을거야 미씨 오지게 다네 지도? 보스 있냐? 자 가보고 사빈다 사빈다 오유 저기서 싸우면서 피 좀 채웁시다 아 그냥 저격부터 할 걸 그랬나?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 잘못 때렸네 난리다 난리다 난리야 난리도 난리네 장난 아니네 나이스 난 끄고 내가 다가가야 나의 난리야 다가가야 나의 난리야 나의 난리야 나의 난리야 나의 야 니 힐 붙어 자 얘도 힐 좀 해주고 힐 힐 얘 피는 채워주기 오케이 시비 많이 많이 차고 이거 없애고 됐어 이놈은 죽었다 일단 얘 피 좀 더 채워주고 끝 죽일때 죽이더라도 세면 챙겨야죠 중독자 죽어버리고 어니 에헤이 에헤이 아 살짝 보스전인데 그만 좀 나와라 힘들다 자 야 일단 너 일로와 따란 자 끝 끝 에이 끝이 아니네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일단 얘 피 좀 채워주고 오케이 많이 탄다 많이 차고 난 얘 피 좀 피워주고 됐어 뚜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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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혈기들 출혈이 누가 달린다 야 너 출혈이 있니 야 너 출혈이 있니 야 차라리 니가 회피 이거 해라 니가 이거 회피 끼고 자 가보 오케이 심상 오니 크으 에이 자 일단 이거 열 쓰고 자 보스전 가자아 아 아 여기가 아니었네 여기가 아니었네 에라이 하아 아 방 착각해가지고 패플 다 썼네 성수랑 뚜쇼 에이 ㅎ 으음 흡흡흡 흡흡 이따 인어 빼고 아 그리고 에이 두시압 빠앙 이거면 돼 안 죽었소? 우씨 넥 제격할걸 여유부렸다 자 끝 자 이제 지저보스전 뭐야 이게? 의자? 야덜 슬라 아이씨 안걸리네 역시 여기를 빼고 잡고 여기를 부실 아이씨 안 부쳐졌어 으음 대충 예상은 했는데 멘탈 깨는 보스네? 어? 멘탈 깨는 놈이네? 오? 이프라들? 자 일단 얘부터 피 채워줍시다 이거 깨 아이씨 깨졌어 오케이 자 2장 일단 이거 깨 음 음 어 위험한데? 어? 조금씩 때려가면 돼 괜찮아 그쵸? 어? 조금씩 때려가면 돼 아이씨 하아 오 야 이거 빔겸하다? 야 너 잘 보셔 봐 잘하고 답해 오케이 오케이 안타고 제발 하이씨 늦대사 이렇게 했고 아이씨 뭔가 보이기 개불 야 일단 얘부터 피 채워 아이씨 진짜 야 얘들 피 채워주고 엔 멘탈 어떻게 건드리나? 아 이거 말고 저거 건들걸 어? 저거 성초로 때려야는데 아이씨 아이씨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거 넌 살 수 있어 살 수 있다 이거 너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얘부터 얘부터 따란 후우 포기하지 않아 좋은 생각이다 20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하필 혼자 반격했는데 혼자 맞았어 오케이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죽어라 후우 진들었다 신도석 허어 2500원 야 잠시야 이거 가격들이 왜 이러니 또 삽 치우고 야 방어 애들 이건 네가 끼고 안되지? 아이씨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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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래 네가 껴라 일단 네가 끼고 있어라 따란 가자 가자 어 수입이 수입이 얼마나 되려나? 기대된데? 야 돈 많이 벌었다 이번에 2,000원 전부터 벌었다 가보도 뭐 대충 나쁘지 않게 해 먹었고 흠흠흠흠 아 잠시만 왜 매독이야 하필 여기서 아 애들 왜 이렇게 아파 진짜 놀아버리겠네 어? 4창가도 안갔는데 뭔 매독이야 어떻게 메일빌은 트럭스를 마셔보느라 술집을 떠나길 거부했습니다 이 썩을 놈이 진짜 솔러스는 거북하고 거룩하고 기대하신 분과 교제한 후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케이 반토즈음은 매독 치료됐고 부득항도 광경병 치료됐고 부득항이 부득항 랩업 유고도 랩업했고 베르미스도 랩업했습니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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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내가 어 구독한 애가 예전결핍이네 얘는 뭐 아직 싹 괜찮아 디마스 퀴어 디마스 퀴어 왜 갈래? 짜란 데리볼 애들이 하나도 없어 데리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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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데리볼 강화하고 애들이 이제 슬슬 레벨이 다 높으니까 힘들다 돈도 많이 들고 난 이렇게 돌진이랑 자체 일만 조금 올립시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부득함 음 됐다 음 이걸로 이제 강화할 수 있는 데가 어디있나 아 44 49 아 너무 비싸단 말이지 진짜 너무 비싸단 말이지 어디 어디 다음 원정 갈 애들이 일단 좀 봅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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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wurf Eu 굉장히 음 음 음 저렇게 하나도 없네 그냥 짧음으로 해가지고 들어야겠다 판토즘이랑 콜롬비엘 이정도로 해놓고 나머지는 전부 회복 좀 해놓읍시다 결신 술 안마셔? 어차피 얘 레벨 높아서 안되네 디스팟 아니야 이거면 됐다 네 하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많이 했다 몇시간 했니? 6시간 반이나 했네 암튼 호시느라 수고들 했어요 일단 녹화 종료 0 1 당면 20